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다 차지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몫 따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자 모세는 광야에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심령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아멘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자기 이름들 곳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자기 이름들 곳을 찾으셨는데 족장 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족장 시대에 족장 시대에는 재단입니다 재단에 뒀습니다 모세 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모세 시대에 모세 시대는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가 상구하고 있는 성막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두느냐 신약 시대는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구약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이 성막을 상구하다가 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이 성막이 무언가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게 뭐냐 바로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은 신약 시대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심령 성전을 어떻게 짓는 것인가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뭘 알면요 성막을 알면 성막을 알면 우리의 심령 성전 심령 성전은 어떻게 짓는가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성막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모델이에요 심령 성전 지을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먼저 아직 땅만 파고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짓을 겁니다 하는 그래서 어디에는 뭐가 들어가고 옵션은 뭘로 들어가고 재료는 뭘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알려주듯이 바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예수 그리토가 우리 속에 오셔서 지을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을 알면 우리 속에 일어날 우리 속에 지어질 이 심령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막은 이제 심령 성전의 모델인데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영광이 일어났어요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성막의 영광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냐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이 성전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덮었느냐 제사장이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이게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학계에서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모든 시대마다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는데 그러면 성막은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성막은 어떻게 공사가 시작이 됐느냐 성막이 다 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영광인데 어떻게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느냐 중요한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왔지만 성막을 짓는 사람은 정작 모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부사렐과 오호리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 설계도는 받아갖고 내려왔지만 그 성막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사렐과 오호리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인데 구약시대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세는 신의 산에서 설계도를 받아왔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사렐과 오호리압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지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이요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재능을 지어서 성막을 짓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막 공사 중에서 일곱 촛대 같은 경우는요 한 부분 한 부분을 만들어서 용접을 한 게 아니고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배 만드는데 큰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요 한 군데에서 못 만들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앞부분 이쪽에서는 중간부분 뭐 이렇게 다 조각조각 만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용접을 하는 거예요 큰 배들 있잖아요 배들 만들 때 그런데 이 촛대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금으로 쳐서 살구꽃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과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신이 강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부어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부사렐과 오홀리압 오홀리압이요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부어줬어요 잘 보세요 이것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일어나는 원리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성막이 지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속에 심령 성정이 지어지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분의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신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아야 심령 성령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요 못지요 못지요 아멘이요 그리고 성전이 안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개뿌리고 없어요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회 절대 인간의 힘으로 부응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의미 있고 우리가 뭐가 인간적으로 조금 그래서 교회가 안 일어난다 안 그래요 성령이 역사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모세가 신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았고 왔지만 그것을 짓는 분은 누구라고? 부사렐과 오울리압인데 그것을 짓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또가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사실은 교회를 짓는 건 예수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요? 성령이 짓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부사렐과 오울리압가처럼 예수 그리또의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사도행전에 교회를 짓는 것이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 성전을 지을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으면 절대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아멘이요? 성령 받아야 온전히 성령 받아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이요? 그래서 이 성령 못 받으면 심령 성전 절대 못 지어요 성령이 짓는 거예요 성령이 짓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부사렐과 오울리압에게 임하여 성막 공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령 성전 짓는데 이 심령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누구를 해야 되냐 성령에 도움받아야 돼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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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 못 받으면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절대 못 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 짓는 분야에 최고의 기술자가 전문가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장소가 어쩌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세상의 장사도 뭐예요 세상의 사업도 목시 좋아야 되잖아요 목시 목시 한목을 한다 그러잖아요 목시 한목을 한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면 잘 보세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여의도 순봉교를 가서 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망했다 그랬어요 조용기 저것이 서대문에서 교회가 붕대니까 눈에 베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어느 지역을요 우리는 쫓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먼저 갖다가 세워놓고 그 주변을 하나님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발전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뒷북만 치는 거예요 뒷북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 볼일이 없는 거예요 척박한 곳이야 그런데 그 가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붕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요 남이 발전 다 시켜놓으면 그때 쫓아가 그러니까 개뿔 땅값만 비싸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항상요 세상적인 그 이론에 너무 우리가 매에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요 성령이 하시면 돼요 성령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요 광야에서 지었어 광야에 광야라고 탓하지 말고 할렐루야요 그래서 성령 세게 받아야 지을 수 있다 그거는요 보이는 성전도 그렇고 건물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 성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막은 이렇게 부사렐과 오올리압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에요 재능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성령이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나 첫 번째가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으로부터 시작이 돼 기둥 기둥입니다 기둥 할렐루야요 3대 기둥이에요 3대 기둥 3대 기둥입니다 3대 기둥 두 번째가 문이요 문 문입니다 문 아 문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예수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것이 성막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요 우리요 우리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이 열려야 돼요 이분이 구원의 문이요 이분이 축복의 문이요 예수가 축복의 문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문들이 다 열려야 돼 할렐루야 문이 열려야 돼 문 문이 안 열리면 안 돼 3대 문이 활짝 활짝 열려야 돼 하늘 문도 열리고 축복 문도 열려야 되고 다 열려야 돼 다 열려야 돼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오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뭐냐면 예수 그리또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 이거는 이게 회계에요 회계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문을 통해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번제단을 통해서 진정한 회계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인데 이거는 비침의 역사에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거듭남의 성령이에요 거듭남의 성령 이게 뭐냐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이 문 가운데 우리가 물두멍까지를 왔으면 이제 문을 열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 바로 초대요 초대요 초대란 말이에요 초대 첫 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예섯 번째가 떡상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 분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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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가 한 부분 한 번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지성소의 문을 열고 나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뭐냐? 벽개예요 벽개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 오려고 사실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요? 초대입니다 초대 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 우리에게는 이게 초대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떡이 돼야 돼요 이게 삶의 공리예요 삶의 공리 분양단은 뭐냐? 기도와 헌신의 삶이에요 기도와 헌신의 삶 기도와 헌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헌신의 삶 기도와 헌신의 삶 늘 우리에게는 기도와 헌신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향이 꺼지면 안 돼 떡이 꺼지면 안 돼 초대가 꺼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항상 있을지요 항상 항상 있을지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항상이에요 항상 이 초대의 불은 초대는 이거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이 사명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초대는 절대 초대는 꺼지면 안 돼요 아멘이요? 떡상은 이게 삶의 공리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떡을 먹고 우리도 예수에게 떡이 돼야 돼 삶의 공리요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다 그럴 뭐냐?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바싹 쪼개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바싹 쪼개진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예수와 나와 연합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이 임해야 한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버글버글버글해요 바람이 오면 바람에 날는 교회와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분양단입니다 기도요 기도와 헌신이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헌신의 삶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헌신을 멈추면 안 돼요 헌신하는 삶을 해야 돼요 다 헌신의 삶을 해야 돼요 다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존 에프 케네디가 조금 사상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아주 보수가 아니고 진보이기 때문에 존 에프 케네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존 에프 케네디가 연설하는 걸 보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이야 멋진 연설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하면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도 내가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자식에게 말이에요 말년에 하는 거 아니라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자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대도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자파정권 코로나 시대에 그냥요 국가에서 그냥 빚은 망땅 가지고 있는데 그냥요 그냥 막 돈을 풀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니까 따박따박 받아먹고요 생년 듣도 보도 못한 청년 무슨 수단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있는 돈 국고를 다 들어가지고 왕창 돈을 다 풀고 나니까 이제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딱 전기로 지금 우리 생활권이 다 바뀌는데 원자력도 다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따박따박 돈 좀 받아 먹다가 이제 국가 재정 국가 국간이 다 비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려고 해도 줄 것도 없어요 와서 막상 보니까 빈 창고만 물려받은 게요 빈 창고만 아무것도 없는 거 뭘 하겠어요 그러다가 그거 하면서 막 세금 많이 걷었지 그러니까 또 나까지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면 국민들이 이제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데요 윤석열이 일 못한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왜 돈 안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존 에프 켄에 대해 유명한 연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할렐루야 뭐 그냥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결국 이것이 뭐냐 이 성막은 첫째로 예수로 보아야 돼요 예수 성막은 다 예수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도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문 예수 번제단 예수 물두멍 예수 떡상 예수 촛대 예수 향단 예수 그 다음에 법괴 예수 다 예수입니다 제사장도 예수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은 둘째로는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의 게시론 쪽으로 보면 다 예수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에게 끝나면 안 되고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뭐 하겠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면 뭐 하는 거겠어요 그분을 내 속에 모셔야지 영접을 해야지 영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듯이 이 성막 예수 말하는 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성막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어져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사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 모든 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봐요 연습해 봐요 할렐루야예요 그렇습니다 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첫째는 예수 둘째는 이스라엘 셋째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장세기 일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향단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향단입니다 향단 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천사가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말로만 하는 기도만 기도냐 아니에요 그게 물질도 향이에요 물질도 향은 다 하나님이 다 받아요 예배의 향 기도의 향 물질의 향 이걸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옮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갖다 날란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날라요 천사들이 다 날라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법계입니다 법계 아멘 법계입니다 마지막 공사가 이제 법계인데 이 법계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법계가 가마처럼 생겼어요 가마 법계가 이렇게 손잡이가 옛날에 가마들 여러분 알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법계가 이것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옮길 때 양쪽을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계 위에는 여기 뭐가 있냐 슬압이 이렇게 있어요 슬압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있어요 법계를 법계는 이제 이 두 슬압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딱 펴고 양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법계의 상자 상자입니다 법계가 저 법계 위에는 두 슬압들이 딱 날개를 펴고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 법계 안에는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가 십계명 돌비 돌비요 십계명 돌비 이게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쌍란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법계 안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 성부 하나님이죠 만나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성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는 바로 이 지팡이 쌍란지팡이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와 이게 삼위일체 이게 법계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알렐루야요 그래서요 이 법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이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져버려요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려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게 법계예요 법계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상고했습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널기 위해서는 법계를 앞세워야 돼요 법계 법계를 앞세우지 않으면 요단강은 안 갈라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이 앞서야 돼 내가 앞서면 안 돼 알렐루야요 우리가 참 이제 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는데 그냥요 이게 막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성질 급한 사람은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버려 옆도 안 보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버려 그래놓고 하나님 따라오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그때는 아기 때나 그래야지 항상 법계를 앞세워야 돼요 대단한 능력을 버려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이 법계가 들어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려요 아멘 그 옛날에는 이 법계가 성막 안에 있었지만 오늘날 이 법계는 우리 심령 속에 있다 할렐루야 심령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법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처를 삼는데요 아멘 그래서 이 법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법계에 있는 양쪽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임지에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두 수랍들이 날개를 쫙 퍼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단 말이에요 좌정해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법계가 좌정을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면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역사가 깨달으시면 나면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계는 성막의 가장 중심이고 성막 중에 성막이고 성막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마지막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 할렐루야 여기서 능력이 나가고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축복이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법계를 모셔야 돼요 법계 복 받으려면 법계를 모셔야 돼요 법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다이시 왕이 됐어요 왕이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왕이 올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역대 이걸 신앙적으로 해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은 법계가 있어야 됐다 법계 법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니까 이미 성막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막은 사라지고 뭐만 있느냐 하면 법계만 있는 거예요 법계 그런데 야 이게 보니까 이 법계가 성막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는 법계가 따로 되어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가만히 거기서 성경을 보니까 와 법계 가는 데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맞다 법계가 있어야 되겠다 법계 법계를 우리 왕궁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이걸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게 이제 보니까 아 법계가 어디 있나 봤더니 아미라답 제사장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사장이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 2만 명을 선발해가지고 법계를 가져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왕궁에다가 놓고 축복을 받으려고 다이성에다 갖다 놓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법계를 가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 2만 명을 선발해서 예복을 입히고 국경위를 선포하고 나파를 불며 아미라답 제사장에 있는 법계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려고 가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이시 이스라엘에서 뺀 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려고 하니 그 괴가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알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괴를 갖다가 수레에다 싣고 산에 있는 아미라답의 집에서 나오는데요 아미라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끄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 우사하고 아효하고 그래서 이제 다이시 그걸 수레에다 싣고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청년들이 그걸 싣고 쫙 오는데 손을 몰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레에다 싣고 이제 아비다답의 집에서 다이시 집으로 향해 오는데 다익과 이스라엘 온 적 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금과 앙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치면서 오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요 막 다이도 막 춤을 친 거예요 빤스도 안 입고 막 춤을 치다가 보니까 옷이 겉옷이 막 팔랑팔랑해지니까 속이 훤히 비친 거야 그때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이 이렇게 창밖으로 내려다 보니까 아니 왕새끼가 말이야 체면 머리도 없이 막 기뻐서 춤을 치는데 보니까 속이 훤히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조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이시를 조롱했던 사울의 딸은요 영원히 애를 못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기뻐서 막 그냥 춤을 치면서 하나님의 법괴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6절에 보면 사무에라 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나아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곁에 죽으니라 하나님이 쳐버렸단 말이에요 뭘 잡으니까요? 법괴를 잡았어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법괴가 술에다 싣고 가는데 아이 잘 오던 소가 갑자기 그 어디요? 다곤의 타장마당에서 나곤의 타장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니까 법괴가 떨어지면 부서질까봐 그걸 안 흔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붙들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법괴가 오기를 기다리고 막 춤을 치고 기뻐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이드 왕이요 아미다다비에서 이 법괴를 수레들 싣고 가면서 잘 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춤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오는데 아이 갑자기 나곤의 타장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요 우사가 그거 떨어지지 말고 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패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다이시요 너무너무 겁이 난 거야 갑자기 춤을 추던 모든 풍악을 다 멈춰라 그려놓고 다이시요 이거 가져왔다가는 이거 갖다가 왔다가는 복 받으려다가 우리가 저주받겠다 왜? 괜히 법괴를 다이성이 갖다 놨다가는요 애들이 뭐 모르고 놀다가 그거 만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법괴 속에서 축복도 나오지만 사람을 죽이는 저주도 나온다는 것을 다이시 깨닫고 갖고 오지 마라 갖고 오지 마라 야야야야야 그거 복 받으려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가져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국경일로 선포하고 축제일로 선포했던 그날이 완전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괴를 다 놔두고 해산 해산 다 집으로 빨리 가 니들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 빨리 애들아 다 가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다 갔어 부랴부랴 아이고 여기 있다 죽겠다 우리도 우사처럼 죽기 전에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다이시 포기하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법괴를 길에다 그대로 두고 간 그 모습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괴를 자기 집에다가 가져다 자고 모셔 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다가 법괴를 가져다 놨고 3개월이 지르는데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해부린 거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세상에 세상에 다이도왕이 가져오려고 했던 법괴를 오벳에돔이 그걸 집을 가져다 자기 집에다 가져 놨더니 3개월 만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막 이 소문이 들리니까 다이시 그걸 보고 그때 내가 왜 안 가져왔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다시 법괴를 찾아다가 다이상으로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법괴는 때때로 축복도 나오지만 사람을 죽이는 저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법괴입니다 법괴 이 법괴는 법괴는 삼일제 하나님인데 삼일제 하나님을 모시는 괴짝인단 말이에요 괴짝인데 이것을 요 앞세면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아멘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것을 집에다 모시면 축복도 나와요 근데 때로는 저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괴가 이게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자 자 이 법괴입니다 법괴 이게 법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성막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법괴가 이거 당연히 삼일제 하나님인데 야 이것이 뭐냐 잘 들어봐요 이 법괴가 뭐냐 이 법괴가 이 법괴가 뭐냐 이것이 주의종이에요 주의종 주의종이란 말이에요 주의종 주의종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재단 재단 그죠 재단 그러면 이 재단이라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재단이 뭘까 재단은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걸 재단이라 그럴까요 재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탈 강대상인데 이것을 어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이걸 해놨어요 이걸 했는데 그러면 강대는 그러면 재단이라 그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얼 가리켜서 재단이라 그러냐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편지할 때 누구에게 말했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자에게 주의종이에요 주의종 그래서 이 법괴를 잘 섬기고 모시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자 교회를 가리켜서 재단이라 그래요 재단 그런 칠판을 가리켜서 재단이라 그러냐? 아니에요 의자를 가리켜서 하느냐? 아니에요 강대상이냐? 크리스탈 강대상이냐?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미해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구의학 시대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법괴로부터 나왔어요 법괴로부터 법괴입니다 법괴요 그래서 오늘날의 법괴는 주의종입니다 주의종 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내려요? 아론을 통해서 복을 내려요 누구를 통해 역사예요? 모세를 통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이 법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시는 당연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누구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괴를 앞세우면 능력도 나가고 역사도 나가고 축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괴를 알아야 돼요 법괴를 법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법괴에 대해서 깊이 더 상고해 볼 텐데 자 법괴입니다 이거는 법괴는 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같은 시대에 나이가 20살도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하고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도 항상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시대인지 법괴하고 부딪히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만 결론을 잊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네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설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날 설교해 놓고 다음 날 월요일날 구스 여자하고 눈이 맞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업어 키웠던 누나 미리암이가 이 새끼가 이게 완전히 개판이거든 아니 어저께는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해 놓고 지가 이방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요 미리암이 불러다 놓고 막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모세 네가 지도자긴 하지만 오늘은 내가 누나로서 얘기할게 막 그러면서 혼을 느낀 거야 모세가 할 말을 못하고요 가만히 듣고만 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불렀어요 미리암 얘 너 이리 와봐 너 왜 내가 세운 법괴를 네가 함부로 만져 이놈아 그러니까 아니 얘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도 들으셨잖아요 걔는 내 종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왜 참견해 그래서 미리암을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문등병이 걸리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은 모세가 저지르고 저주는 미리암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거리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법괴입니다 이거 법괴는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괴를 착할 알고 이 법괴를 알면 이 법괴를 통해서 축복도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렇지만 이 법괴를 잘못하면요 날라가버려요 날라가버려요 날라가버립니다 이 법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법괴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상고를 할 텐데 하여튼 이 법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법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종들하고 부딪혀가지고는요 절대 복 못 받았어요 내가 그걸 다음 주에 간증하면서 얘기해 줄게 간증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 나온 거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여튼 간에 오늘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법괴를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열어주신 이 귀한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막이 우리 심령 속에 심령성전으로 지어지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법괴가 온전히 모셔지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고 깨어지고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떠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주간 삶이에도 성령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형통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